오, 아, 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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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오, 대박! 오! 와! 와! 오! 경또랑 재밌는 놀이공원에 놀러왔는데 경또는 어디 간 거야? 어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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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휘우, 살았다! 오, 경또야, 수영장에 계속 있었구나! 아, 시원하다! 여기에서 놀고 있었지? 엄청나게 재밌는 놀이공원에 온 것 같아! 우와, 대형 미끄럼틀이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나 봐! 어, 근데 이... 교통사고 나는데? 어, 여기! 어, 조금씩 움직이다, 조금씩! 우리도, 우리도 타보자! 여기 있는 보라색 버튼을 누르면 탈 수 있나 봐! 오, 눌러볼까? 오, 나 파란색 자동차! 완전 마음에 들어! 우와! 경또야, 빨리 와! 어, 경또는 노란색! 어, 뭐, 여기! 막혔어! 가자! 조금씩 내려간다, 조금씩! 저기요, 출발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벌써 막혔어! 점점, 점점 쌓이고 있어, 이렇게! 막혔어, 저기요! 오, 나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밑에야! 밀지 마세요! 뒤에서 자꾸 밀고 있단 말이야!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떨어질 거 같아! 어! 제발! 오, 잠깐, 잠깐!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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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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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나, 떨어져! 어, 밑에야! 아, 밀지 마! 경또야, 밀지 마! 제발! 아, 어! 어! 어,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저 사람은 갔어 어 이 게임이 유튜브 꽉을 만들어주시네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 이거 이거 래버를 왔다 갔다 그리는데 안가 어떻게 어 뭐지 나 죽었어 어 이거 이제 5초 이상 더 안 움직이면 다시 처음부터인가 나도 처음부터 해야겠다 어 이제 간다 어 간다 간다 어 대 막혔어 어떻게 막혔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걸 조금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내려가네 오 슬슬 내려간다 어 저 사람들 봤어 못 봤어 방금 막 치고 난리 났었어 와 이제 우리도 가볼까 제발 핑크색 핑크색 어 저거 내 건데 어 나도 비슷한 색 걸렸다 어 나도 내려간다 어 뭐야 이거 어 미쳐 뭐야 이거 어 앞으로 가질 않아 이거 래버를 앞으로 당기면 돼 이게 막히면 래버를 이렇게 3초마다 한 번씩 누를 수 있어 완전 거북이처럼 간다 그러니까 앞에 빨리 가세요 지금 막히잖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갑니다 내리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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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돼 제발 내리막길 안가지 어 됐다 됐다 거기 다 됐어 오 됐다 어 나도 간다 오 아니 입은 안되겠네 계속 여기서 길막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얼른 내려가세요 슈웅 어 나도 나도 슈웅 오 오우 우와 재밌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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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게 타는 방법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옆으로 해주기 슈웅 오우 안돼 오 뭐야 사람 있어 오 내가 사람을 쳤어 오 오 형 또 사람을 쳤어 아닙니다 여러분 형 또 뺑소니로 잡겠습니다 아 오우 오 이거 한 번에 깨는 거야 오 어 순순히 잘 가는데 오 이러면 안되는데 방송 분량이 으흠 몇 번 떨어져야 되는데 으흠 이걸 어쩌지 너무 잘 가는데 오 그러게 한 번에 깨겠는데 이러다가 오 오 재밌다 이거 오 오 오 저기 잠깐 저기 사람 길막하고 있어 저기 오 오 저기 난리났다 오 우리 곧 이거 차량 부딪힐 예정이야 안돼 뭐지 오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뚝배기 어 미또야 정신이 안 차려져 나 경또 맞지 정신 차려 다행이 야 다시 출발하자 아임 경또 오 오 뒤에서 밀어주세요 열심히 밀고 있어요 오 저 앞에 분 레버 엄청 열심히 돌리고 계셔 우리도 레버를 열심히 돌리자 오 이제 내려간다 제발 오 다 같이 내려가면 재밌겠다 아 얼른 레버를 미세요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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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출발한다 오 제발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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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간다 나도 간다 오 여기 막혔어 오 밑에 같이 가 여기 지금 두 명이서 같이 가고 있어 서로 마주 보면서 오 오 여기 마주 보면서 가는데 밑에 나왔어 오 오 좋아 밀어 뒤에서 가자 가자 오 됐자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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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챠 오 안돼 저기 사람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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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오 운 좋게 저 차량이 갑자기 사라졌어 다행인데 밑에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는데 여기 또 사람이 막고 있어 큰일났다 비켜요 오 오 뭐야 내가 사람 쳐서 갑자기 사람 밑으로 떨어졌네 어 밑에야 너 교통사고 냈어? 어 아니야 증거인멸 뺑소니다 뺑소니 어떡해 오 이 사람 오우 고맙습니다 경두야 고마워 밀어줘서 우리 같이 가자 기다릴게 으챠 되게 느리게 오네 으챠 으챠 으이챠 으챠 오오 이제 내려간다 밀어줄게 어 좋아 좋아 으이챠 오 하나 둘 셋 으챠 으이챠 으우 으응 와 이거 되게 쉬운 게임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어 엄청 어려워 오 오 이거 끝까지 내려가기 힘들거 같은데 오오 그래도 우리 중간증은 온거 같아 많이 왔어 지금 우와 이정도면은 이번에 깰 수 있을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 오 안돼 앞에 차량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뚝빼기! 뭐야 이거? 기차야? 기차도 아니고 이거 어떡해? 여기 앞에 분만 가면 되는데 어 밀어 밀어 뒤에서 계속 사람이 내려온다 이렇게 안 돼 그만 오세요 지금 완전 막혔어요 어 여기 이게 뭐지? 아이스 더 트랙? 우와 그거 뭐지? 한번 해볼까? 어 이거 로봇스잖아? 무려 100로봇스? 또 한번 구매해볼까? 어! 여기 밑에가 아이스로 바뀌었어 우와 나도 샀는데 바뀌었네 뭐야 더 미끄러운 건가? 어 그런 거 같아 대박이다 어 졸려 졸려 이러고 자야겠다 어 조금씩 앞으로 가지는데? 다들 조금만 힘내요 지금 명찬 명찬 이대로는 도저히 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무래도 게임 패스권을 구매해야겠어 결론은 로봇스지 지갑에 얼마 있는지 좀 봐볼까? 어디보자 하나 둘 서이 너이 서이 경두야 돈 좀 있었어? 나 돈 좀 있지 나도 좀 있었어 그러면 한번 게임 패스권을 구매해보자고 구매해보자! 어 여기 부스터가 있네? 우와 부스터 딱 봐도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구매하겠어 부스터가 지금 제일 시급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커브길을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가 봐 오 아래 안전하게 달려있네 이것도 구매해 좋았어 일단 이 정도만 구매해보고 해볼까? 부스터? 어? 어 부스터 우와 우와 오오오오 오오오 우와 우리 1등 가능하겠다 어 부스터로 밀어 오 오 좋다 부스터 오오오오 부스터 오오오 오오오 어 밑에 나 좀 밀어줘 어 알았어 부스터 해줄게 부스터 부스터 큰일 났다 부스터 오오오 좋아 좋아 아홉 우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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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안돼데 큰일 났다 어 안돼 큰일 났다 이투야 저줌무가 밀어주세요 어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제발 밀어주세요 제발 엄추지 말고 밀어주세요 안돼 5초 후에 큰일 났다 어 안돼 큰일 났다 아 아 이거 오기가 생겨서 안 되겠는 걸 반드시 깨고 말겠 안돼 안돼 큰일났다 안돼 큰일났다 희투야 저준부가 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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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밀어주세요 제발 멈추지 말고 밀어주세요 안돼 5초 후에 큰일났다 안돼 이거 오기가 생겨서 안되겠는걸 반드시 깨고 말겠어 부스터 쓰기가 무서운게 떨어질거 같아 부스터 잘 써야돼 어 나 뒤로간다 뒤로가 어떻게 큰일났다 갑자기 차가 뒤집히더니 뒤로가네 재밌겠다 격대 어딨어 저기있다 너 뒤를 따라가고있지 오 이렇게 순지럽다니 아니 뒤로가는데 이렇게 깬다고 격대 너 막혔구나 끝났다 안돼 나 먼저 갈게 어 안돼 오오오오 아 was git 이거 어떻게 깨라는거야 스페기 스톱 나 이렇게 가면 되겠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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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 안 돼 뒤에 차가 쫓아온다 빨리 가야지 헛뚝 헛뚤 이건 절대 반칙이 아냐 어허 그럼 이건 절대 반칙이 아냐 운동하는 거 뿐이야 헛뚫 헛뚫 헛뚸 어 뒤에 차가 쫓아온다 빨리 오.. 큰일났다 안 돼 x4 안 돼 x3 큰일났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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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안 돼 겸투야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 나라도 빨리 가야겠다 어 갑자기 빙판길로 바뀌었다 슬슬 저 거인이 보이기 시작했다 휴 우와 오! 아헤헤헤헤헤 점프 얍! 으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악!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발! 아! 근데 계속 떨어져 오오오오 제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화난다 으하하하하핳 출판 지점에서 자꾸 떨어지네? 이게 운이 좋아야 되는 게 있는건가? 아니면 무조건 중간에서 떨어지는건가? 그래도 이번에 앞에 가는 사람이랑 같이가서 쓸쓸하지는 않구만 나 되게.. 진짜 지금 순조롭게 가고있다 뭐야 이거 아 그래 여기 좀 넘으면 떨어지더라고 조심해야지 오 여기 여기였나? 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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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된거 같은데? 진짜? 오 이분이랑 지금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천천히 같이 가고있어 오 아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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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오 와 오 민또 대박 오 나 떨어졌는데 여기 밑으로 왔어 오 이거는 깰 수 있을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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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또가 깼으면 좋겠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되는데 꼭 깰게 오 나 깬거 같애 진짜? 오 나운이 좋아서 한 번에 내려왔 늘데 거의 다 내려왔었네 거인이 보여? 오 거인 보여 바로 눈앞에 있어 우와 오 제발 제발 무사히 무사히 내려가 으으으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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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어 깬거 같은데? 오 깼어 우와 우와! 부스터! 깼다, 깼어! 뺏지 얻었다! 미쳐야! 와! 드디어 깼다, 이 거인! 거인 앞에 오다니 엄청 크네, 지금 보니까 거인이 어, 여기 소파도 있어! 예! 뭐야, 여기 오락실도 있네? 경꾸야, 우린 위에서 만나자, 밥 먹으러 가자 알았어 난 위로 올라갈게 이거 누르면 위로 올라가나? 뭐지? 오! 누르니까 올라간다 부스터! 재밌네, 이거 형또야, 나 여기 있어 와, 저거 뭐야? 나야 부스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구나 안녕 나 왔어 안녕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대형 미끄럼틀을 타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 대형 미끄럼틀 이거 한번 클리어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으, 분해 한번 더 타야겠어 어허, 경또야 안녕 앞에서 막아야지 야! 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